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바로 마인크래프트피 설날 롤러코스터 맵인데요 과연 설날 많이 늦은 설날 롤러코스터 과연 설날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는 어... 일단 그걸 꺼내야... 레일... 뭐지? 철도? 이건가? 이걸 꺼내야 됩니다 자 이제 카트를 꺼냈으니까 이제 한번 마인크래프트 설날 코스터 지금부터 한번 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고요 자 출발합니다 복이 써있네요 자 준비 시작 와 간다 오오오오 올라간다 야호오오오오 복 복 복 복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았어요 어 청량의 해 청량의 해라가지고 청량도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오오오오오 디테일한데 마인크래프트로 롤러코스터를 피이로 롤러코스터를 길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안녕 양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아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복을 지나서 복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오오 복 안으로 들어갔고 2015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도 많이 써있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 벌써 도착이니깐 어 잠깐만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드신게 아닌데 아 그렇네 여기 써 얼굴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복 코스터 이렇게 탑승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소 얼굴과 콩콩이 얼굴 선행이 후추 얼굴이 이렇게 딱 박혀있네요 어 다른 애들은 어딨지 뭐 다른 애들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새해 복 어 2015년 설 2015년을 맞이해서 어 만드신 복 코스터 새해 코스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저는 청량이 이렇게 있는 것도 놀랐고 저 복을 직접 이렇게 디자인한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마인크래프트 양인가 아니야 마인크래프트 양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양을 그리셨어 와우 이렇게 복 주머니도 직접 만드시고 아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어 여기 삼식인 여깄네 아 여깄네 다들 아 여깄따 여기 있다 눈꽃형하고 양띵이라도 여깄네 이렇게 여러분들 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만드신 분도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새해 복 많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인크래프트 피임에 보러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